야 이 절이 완전 엄청 아름다운 절이네 진짜 야 이거 봐 화장실도 엄청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저 아래가 화장실이다 이거 화장실이 아주 멋지게 돼 있네 시절리 면 이야 이야 시절리 면 연꽃 연 짜리다 물방울 봐봐 야 이거 멋지다 이야 완전 그거 호텔 같아 바닥이다 이야 이야 커피의 꽃자리 커피숍도 있구나 이야 물레마 이게 절이라기보다는 완전 무슨 멋진 정원이네 아주 이야 이야 이런 절도 있구나 이야 이야 이런 절도 있구나 이야 이야 진짜 멋있네 저 위에 대홍전이 넘어갑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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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많이 폈어 놀랍다 오! 여기 완전 꽃이 많이 폈는데? 그리고 여기는 비율이 안 맞아 아하하하 꽃이 안 맞아 여기야, 여기 찍어봐 응 여기가 물평라가 방아가 저기에 피해하다 여기가 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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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꿔줬다. 경락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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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